여러분, 연습을 시작해요 와아! 반반 눈도 모으면 진짜 멋있어 크리스마스다!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버디 메리 크리스마스 시무룩해 너의 말만 있는 내 모습은 내 맘 같지 않아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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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수야! 아! 아! 유수야! 언니, 괜찮아요? 아, 고마워요! 아, 잘했다 힘들었어, 이렇게 들지 마요 그니까 근데 이거 안에 진짜 들었겠죠? 크리스마스 선물 중 제일 좋았던 거 아니, 크리스마스 선물 안 받았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런 시즌인데 연습생 때 받은 깜짝 자유 시간 3시간이었나요, 우리? 집 갔어? 어, 집 갔어요 근데 집 갔어, 집 보내줬어 그래? 네 저는 갈래 슈즈 받은 거 좋았어요 안녕하세요 이거 거의 흠 참기네 이렇게 나 이러고 죄송해요, 눈 감았어요 그리고fare, updates 신 Gathered 음n 흙 아, 예쁘게 밀 voir 하얀 가을 산사를 어머! 야! 바꺼운 엘리엄을 이렇게 타! 너! 나머지까지! 네! 실제 막내와 멘탈 막내! 이와은 표하자! 오고고고고! 어리게 살고 싶은 마음이 됩니까? 어? 왜 나요? 전혀 금시초분인데요? 백종원 선생님 좀 찾아주시네요? 제가요? 백종원 선생님이 새로 발견했어요! 아줌마 여기 쌀이 어디쭉? 이건 아니지! 진짜! 떡을 이렇게 치면 안 되죠! 잘한다! 백종원 선생님 존경합니다! 떡볶이! 역시 라면이죠! 라면이죠! 상상해봐! 국물에 계란 딱! 불어서 김치 싹! 어? 잠깐만! 떡볶이 치고 참! 맞아요! 바사코사코의 피겸을 그 국물에 촥 찍어서 빨리 해봐! 그리고 나중에 국물을 아니 이런 배가 더 고프네! 밥을 끓여봐야겠어! 라면! 라면! 떡볶이! 떡볶이! 라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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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항상 고맙고 늘 사랑해요! 올해도 버디랑 행복했어! 옆에 있어 줘서 참 고마워! 버디! 항상 아프지 말아요! 늘 감사해요!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. 내년에도 우리 함께하자!